엄마, 엄마, 닦아줄게. 누구야, 하민이? 하민이. 요새 팔 먹고. 이번에는. 어머나, 이번에는. 얘는 이제 점잖게 출발했다가 이제 지구력으로 가는 거죠. 잘 먹는 아이들은 키우기가 얼마나 수월 없네. 우리는 잘 먹어요. 우리는 먹는 거 가지고 한 번도 한 적 없어. 어머, 어머, 어머. 언제 한다, 언제 한다. 오늘은 특별히 탄수화물 쪽보다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산더미 샤브샤브를 준비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고기로 대동 담겨. 그렇지. 이거를 재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로시로라가 이렇게 뼈 뜯는 걸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쟤는 계속 족박도 한 정도 뜯어서 옛날에. 아, 로시가. 그래, 맞아요. 저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보니까. 안 되겠다, 얘는. 로시로라를 위해서는 제가 칠면조 다리 준비를 해 봤죠. 잘 뜯는다고 해서. 나 너무 좋아. 나 야채 많은 거 너무 좋아. 그렇지, 그렇지. 언니 양은 아니까 내가 이만큼 준비를 한 거야. 준비를 위한 메뉴네, 진짜. 이렇게 야채를 잘... 아니, 로시랑 로라도 엄청 잘 먹지. 잘 먹지. 아이고. 난 산더미 샤부샤부 처음 들어봐. 아, 그래? 응. 그거 좋아. 나 제목부터 마음에 들어. 샤부샤부가 사실 또 영양가도 높고 아주 간편하면서도. 밑에다 갈비를 까는구나. 아, 우와. 아니, 그런데 저 안에다가 원래 숙주를 높이 쌓는 거라던데. 여기는 고기야. 숙주를 빼고 고기만 넣었네요. 아니, 고기로 일단 쌓고. 채소는 가 쪽으로 가야죠. 아, 진짜. 내 스타일이야. 언니 내 스타일이야. 난 되실 거예요. 맛있겠다. 먹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 나 너무 좋아해. 지금도 좋아해. 로라야, 엄마 지금 신이 났어. 진짜 언니 어떻게 세냐. 신나게 춤춰봐. 인생은 멋진 거야. 야, 이것도 좋은데 여기다 또 올려? 내 스타일이야. 고기까지? 고기에 고기를 얹어. 내 스타일이야. 언니. 공연하는 것 같아. 이런 조합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싶었어. 모임의 이름을 한번 정해봐. 세 분 모으 계실까 무슨 작품 보는 것 같아. 뮤지컬 보는 것 같아요. 생각났어. 이거 어때? 언니 그런 거 잘해. 언니 똑똑해가지고. 한양대잖아. 언니 똑똑해. 한양대 나왔어. 되게 똑똑해. 수석 졸업. 수석 졸업. 나도 수석 졸업. 근데 나는 전문대야. 서울예술 전문대. 수석 졸업. 수석 대 평범 졸업. 여기 평범 졸업. 졸업했으면 됐죠. 수석. 그건 공통점이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아유,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멋있다. 그래도 양심상 팽이버섯은 맨 꽃에 올려줬어. 어머, 어머, 어머. 잘 익었다. 원김미애. 그렇게 큰 거였어. 그렇게 올려? 어머. 어머. 잘한다. 어머, 왔다. 되게 통통해요. 얘들아. 맛있겠다. 얘들아, 밥 먹자. 식사하세요. 허민아, 이거 봐봐. 단더미 다구 다구. 맛있겠다. 아유, 좋다. 저거 이렇게 싸게 썰어주면 맛있거든요. 어우,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로라, 이리 와, 로라, 이리 와. 어휴, 야, 고기가. 장난아. 벌써. 젓가락 들고 준비. 얘는 뭐 벌써 시작했네. 난리 났어. 로라야, 이리 와. 저거, 저, 저. 치면서 고기 먹어 봐, 아민아. 저 치면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 진짜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담백해요. 자. 자. 자, 그럼 이모가 밥을 줄게요. 밥 다 됐어요? 네. 와우. 각자 그릇밥을 조금씩 줄게요. 어? 그 정도요? 아, 저걸 잘못 생각한 건데. 저거, 네. 저거 안 됩니다. 뭐예요, 저게. 수경 씨도 자기 딸들이 입이 별로 안 짧았어. 어떻게 떠올리시나요? 밥도 먹고 함이나 김치랑 김치 썰어놨지. 애가 표정이 안 좋잖아, 벌써. 걱정 마세요, 저렇게 한 5번. 4, 5번이요? 자주 하겠다는 얘기군요, 자주. 어우, 진짜 하민이는 탐나는 아들이에요. 바닥에 떨어뜨렸어? 그럼 먹지 마. 자. 어이구, 잘 먹네. 어이구, 잘 먹네. 먹는 이미 야무자요, 벌써. 샴페인. 아유, 세상에. 아유, 세상에. 아유. 아유, 파이팅 합시다. 아유, 파이팅. 그래서 모임명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 모임명 얘기하려다가 또. 그래, 저기. 어머. 어머. 오랜만에 하는다고. 나 남자 때리는 거야? 그럼, 남자 때리는 거야? 그럼, 남자 때리는 거야. 맛샴. 좋네. 전승영 씨가 또 특별한 날이라고 준비해왔더라고, 샴페인을. 무조건 올라온 맛을 해야 되는 거야. 잘하셨어요. 역시 음식 사랑과 술 사랑은 정말. 뭐 하려고 그랬어, 아까. 밥 팩도 썼어. 아유, 이뻐. 하민이 밥 더 먹고 이거 장조림 먹어봐, 하민아. 식사만. 세계의 대결. 하민이와 도둑식. 먹방. 선수, 선수 조회는 있나요? 이거 뭐야. 천재 공격이야? 우와. 어떻게, 웬일이야. 제가 옛날에도 그랬어? 역시, 역시 우리 하민 선수. 너무 해맑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를 위해서 내가 저걸 준비를 했다니까. 세상에. 하민 선수. 저한인아, 러시 강하다, 강해. 그러니까 얼굴보다 더 커요. 원래 이런 거 뜯어먹으면 좋지. 원래 뜯어먹으면, 족발 이런 거 뜯어먹으면 좋아요. 족발 이런 거 뜯어먹으면 좋아요. 족발한 맛을 안단 말이에요, 저 아기가. 우와. 혀우가. 혀우가. 어때? 유명한 장면 느낌. 현장에서 배울 것 같네. 러시아, 맛이 어때? 맛 표현해 줘. 엄마, 엄마. 누구야, 하민이? 하민이? 러시아, 팔. 팔, 팔. 어머나, 이번엔 팔. 팔, 팔. 하민 내가 깜짝 놀랐어. 야, 로라야, 너도 뜯니? 얘도 야무지게 먹는다. 역시 잘했어. 좋아. 좋아. 얘를 이제 점잖게 출발했다가 이제 지구력으로 가는 거죠. 잘 먹는 아이들은 키우기가 얼마나 수업었네. 우리는 잘 먹어요. 우리는 먹는 거 가지고 한 번도 한 적 없어. 혀우야, 혀우야. 약간 가돌하게 먹는 것 같은데. 건강하겠다. 키워요? 야채도 잘 먹는다, 나. 야채 잘 먹어. 뭐가 달라졌어? 내가. 이거? 야채 질 수 없다. 질 수 없다. 질 수 없다. 질 수 없다. 질 수 없어? 아이고, 뭐. 차 봐. 차 봐. 어머, 어머, 어머. 언제 한다, 언제 한다. 세상에. 아유, 야채 질 수 없다. 웬일이야. 나 너무 배고파. 어떡해. 저는 저런 모습 보는 게 소원이에요. 아유, 야채 질 수 없다. 야야야. 화면이 이제 탄력을 할 것 같아. 맛있어, 시안아? 아유, 맛있더라, 맛있더라. 아, 나 저 김치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음? 음. 라면은 부산을 한 번 와라. 응. 응. 가야지. 왜? 응? 응. 애들이 딱 고기를 좋아하죠. 잘 먹네. 얘도 아주 뭐 두 개 생겼네, 아주. 맞아요. 얘 잘 먹는다. 얘 또 상하네. 쟤도 한 2인분은 먹겠어요. 쟤도 자기 좋아하는 건 애들이 잘 먹는다. 장난 아니네, 쟤도. 어우, 뭐? 저 면 아니지? 가위로 안 잘라주면 됩니다. 가위로 안 잘라도 돼요. 왜 다 들어가? 아니, 잘라놓은 건데 여러... 몇 개를 먹는 거예요? 여러 개를 먹는 것 같아요. 어우, 바람 분다, 이제. 너무 좋지? 밥은 없나? 벌써 밥 얘기하잖아요. 벌써 밥 얘기하잖아요. 밥 먹고 싶은 사람 밥 드세요. 나만 먹는데. 벌써 입에 묻힌 거 봐. 이미 뭐. 얘는 뭐 속도전부터 해서 다 가능합니다. 너무 정성스럽게. 맛있겠다, 정성스럽게. 잘 먹네. 쌈 싸 먹는 거 너 여기서 할머니가 쌈 싸 먹는 거 가르쳐줬어?